생각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안무를 되게 좋을 것 같으면 어? 내가 봤는데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 네 감사합니다 신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 아이디어가 좋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왜 누가 안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리팡 좀 주의해주세요 막내 사원님 저희 시간에 막내 사원 아니고 사장인데요? 아 사장님이요? 네 사장 가원 지금 사장은 아프죠? 무슨 의사님이시고요 의사님 제 라운드에 있잖아요 지금 사장님 네 일단 사장님이 조금 워낙에 검사하셔서 검사를 피하세요 제가 회의 시간에 한 번 매너모드로 하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나머지 예 직원분들은 모이시고 계시죠? 예스 그럼요 인턴들 아 저희 인턴들 인턴들 다 모시고 계시죠? 슈퍼 인턴 네 오늘은 저희 화상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화상통화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 전국에 계신 그 밑집 회사 인턴들 인턴들 지금 사이버 가면서 네 지금 가야 될 집에서 네 지금 가야 될 집에서 이거 회의 참석하고 계시죠? 자 뭐 때문에 뭐였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오늘 인턴들 안녕하십니까 주인기 사장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인사는 제대로 해야 합니까? 해야지 최사장입니다 있지 앤슬 그래서 저희가 뭐 때문에 뭐였죠 사장님? 그 요번에 있지가 워너비디 신고를 했는데 아직 응원법이 없습니다 아 저런 근데 이거 아직 큰 문제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전세계 회사분들과 정말 이 중요한 응원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원래 저는 이것만 던지는 거고 이제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면은 저는 약간 투머치 파거든요 우리가 하는 동안에 믿지도 쉴 틈 없이 즐거워야 한다 아 쉴 틈 없이 응원을 하면서 쾌감을 느껴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 믿지도 똑같이 힘들어야 한다 뭐 이런 줄 알아요 아니 힘들게 아니라 같이 즐기는 거죠 저희 무대 하면서 즐기십니까 안 즐기십니까 즐거우시죠? 네 신나시죠? 네 그 느낌을 믿지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끝났을 때도 믿지도 아 내가 무대 하나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러면 같이 안무 우리 같이 혹시 의견 내셨던 거 같이 얘기해봐도 됩니까? 아 좋습니다 이름을 같이 올리셔도 괜찮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근데요 저는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플러스가 됐으면 하는데 그 가사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필요한다고 생각해서 네 그 이제 그걸 따라서 같이 부르는 것도 좋지만 네 그 가사에 맞게 같이 공감해주는 대답 같은 건 아 좋습니다 간섭은 너무 아 오케이 약간 이런 아 네 아니 이렇게 종류의 업종을 뺏어가겠습니까? 혹시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차가 어디죠? 아 여러분 잠시만요 구입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니까 계속 얘기했던 얘기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 4번부 5번부 서로 약간 그 서로 얘기하면 4번부 생각했으니까 5번부 6번부로 갈까요? 5번부 6번부 네 5장 6부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정당당하게 갑시다 그러면 제가 한번 1절을 쭉 읽어볼게요 제가 좀 많이 써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은 거 오케이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인트로는 저희 클래식하게 갑니다 아 그렇죠 우선 애정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지, 리아, 유진, 채령, 유나, 있지, 워너, 비 이 가면은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오케 해요? 그럼 한번 줄여주시면 돼요 네 아 그럼요 할 수 있죠 제 생각으로 여기 9초부터 한번 들어가잖아요 예지 리아 유진 서서서서 원래는 예지, 리아, 유진, 채령, 유나, 있지 워너비 워너비 이게 인트로 이게 클래식하네요 이게 클래식입니다 우선은 저는 인트로는 클래식한다는 것 같아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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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 의견은 빨리 나올게요 네 자 소리 다 빛 우우 네 왜냐면 여러분 일주일 들어가자마자 신이 나죠 네 그것이 안납니다 자 소리 다 빛 우우 알아서 할게 예 그 다음에 Do what I want to 한 다음에 저희가 파티나는 안무가 있어요 그때 따 따 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팝 아니죠? 근데 그게 처음에 팝! 근데 저 괜찮아요 아 팝도 잘 알아요 근데 이게 발성처럼 팝 하면서 소리가 차이가 안나오는데 아니 먹으면 돼요 팝! 팝! 그러니까 먹잖아 그럼 냄새는 팝! 팝! 다들 침 하시는 건 아니니까 아니 따로 해봐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내 머리에 어차피 내 인생 니꺼니까 라고 내꺼니까 때 니꺼니까 라고 소리를 들려주실래요? 어 맞아요 근데 이걸 보면 내꺼니까 잖아요 니꺼니까 그렇지 내 인생 니꺼니까 그 미리한테 채우셔야 돼요 니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상품으로 감정적으로 니꺼니까 눈치에 보느라 착한 척 맞는 것보다 100번 나아 할 때 맞아 맞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약간 욕심이 아닌가 아니면 1,000번 나아 여러분 100번 100만하트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지언니가 말해줘 대박 궁금하다 그 다음 예지언니가 말해줘 I'm going on my way 간섭은 no no way 오케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그냥 모래에서 펴고 가지 간섭은 no no 해 다 알겠어 해 주는거죠 니찌가 우리가 간섭 안할테니까 너네 하고 싶은거 해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약간 비주얼 저희들 간에 소통이 약간 대음악 무대는 원래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걸로 가는거죠 간섭은 no no way 오케이 귀엽네요 한 다음에 쭉 간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훅이 있죠 훅은 I don't wanna be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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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좋은거 왜냐면은 여기가 약간 우리 약간 좀 더 벅차는 기분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인원 다섯명끼리도 좋지만 그래도 인원이 다섯명이다 보니까 그 약간 신나는 그 느낌이 좀 덜 날려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저는 약간 이거 특히나 산절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산절에 우리 이거 난 완벽하니까 하고 이때 엄청 벅차시는데 맞아 그래서 그 벅차는 기분을 노래를 부르면 더 벅차지 않을까 그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이 무릎표 무릎표 인턴분들 의견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려놓을게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직원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갈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은 제가 사장님으로서 말하는게 제가 지금 아무 소리 안하고 다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원래 저희는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 내뱉으세요 아이디어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턴분들께서 그렇게 정의하실거거든요 아 좋아요 인턴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걸 수영해서 우선은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feel free하고 너무 좋아요 저는 억박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2절 해주실 분이신가요 근데 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너무 신박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거는 이건 약간 신개념인데 여러분 뭐 이게 말그대로 응원법인게 우리 노래를 할 때 같이 해주는거잖아 근데 정말 클래식하게 따라 부르거나 이런 추행에서 늙는것도 너무 좋은데 결국은 생각해보면 믿지가 이거를 자기 입으로 해야 된다는거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약간 노래 주제나 우리 의도가 자존감 이런거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뜬금없이 난 예쁘다 난 멋있다 이러고 우리가 믿자 치키고 싶은 말 근데 그러면 잘한다 직원분들이 얘들아 평범하게 하자 제발 부탁해요 그니까 치킨 누가 사줄게 누가 치킨 사줄게 누가 원어비 손발이 떼창 가자 저는 떼창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목에 물이 올 수 있으니까 3절에 떼창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들어올 때 마이크를 드리는 거야 아 우리는 너무 무리 숟가락하지 마세요 그 자산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사생으로써 자산이 그 정도까지 그냥 딱 알겠습니다 네 그 그 뭐지 있지 있지래 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생각했어요 간섭은 뭐지 그 자기 파트 아까 너가 그 유나가 내 인생 내꺼니까 줄거야 너 예지 뭐 이래서 우리가 약간 자기 하고싶은 대로 하던 이런 말이 맞잖아요 그때 그 파트인 사람 예를 들어서 내 인생 내꺼니까 하면은 예지꺼니까 나 아니면은 예지꺼니까 예지꺼 노래를 안해도 예지꺼니까 이런 식으로나 예를 들면 유나가 나와서 뭐 해 그러면은 유나가 나와서 유나 나빠 아니 아니 나빠 유나하고 싶은 거 다해 이런 느낌이지 어때? 유나하고 싶은 거 다해 이런 느낌으로 그 파트인 사람 그런 거나 아니면 정말 미지가 우리 미지한테 시키고 싶은 말을 시키잖아 유나 그게 자존감이든 아니면 정말 약간 창피한 거든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 그때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맹첨에 지금 왔는데 이거 하잖아요 근데 맹첨에 이거 고를 때 미지들이 다 서 창피할 것 같다고 어떻게 했잖아 솔직히 나는 그거 너무 귀여웠거든 또 약간 그런 거 시키는 거 어때? 창피해하는 게 귀여웠어 저 그래서 생각한 게 아 예 예예예 있잖아요 그때 미지가 서 있든 앉아 있든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면 다칠 수 있잖아요 미지가 그래서 정말 딱 자기 자리에 시작 만약에 앉아 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같이 보여드리자 만약에 앉아 있다 그럼 시작 아 예 예예예예 왜 안 왔어요? 사장님 근데 만약에 만약에 공지가 일어나있다 그럼요 시작 아 예 예예예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때요? 우리 근데 조금 한 심로 서있어 줄 수 있어? 그럼 카메라 조금만 땡겨 안 그래도 멀다 카치 이 정도 그 많은 인턴 분들이 웃고 계세요 아 채령 누나 키키키키키 키키키키 키키키 근데 아닌거 같아 바닥이 그걸 할 때 바닥이 튼튼하겠죠? 근데 나는 좋은데 어 근데 바닥이 튼튼하겠지 그럼 공연장 땅 꺼지는거 아니야? 땅이 근데 그건 위험하니까 땅 꺼지는 진질렬 왜냐면 약간 그런거 만져도 위험하니까 대단이 라고 얘들아 이게 음방도 음방인데 우리 시상식에서도 해야해 민지에게는 창피합니까? 댓글이 너무 창피해 얘들아 민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난 그냥 나이도 완벽하니까 민지는 민지도 완벽해요 민지가 그 민지가 아니라 자기 모습이 아니어도 돼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고 하죠 어떤 민지가 앞에 JYP 넣지 근데 이거 아니면은 민지가 이렇게 사장님은 엔터테인먼트가 혹시 몰카니? 그럴려라 혹시 몰카니 아이씨 때 우리가 정하는 것도 다 봤어 여러 번은 정답했고요 그럼 우리 그러면은 1절은 뮤직 의견 수영 2절로 넘어가 볼까? 그럼 2절 돼요 해볼래 우리? 1절만 해볼래 그래 류진 얘기 이제 따라 너 친구들 팔게 그리고 내가 볼 땐 네 거니까 띠 거니까 이게 나은 거 같아 띠 거니까 띠 거니까 여러분 1절이에요 지류야 류진 채량 유나 이치 원 너비 워우 좋은데? 좋잖아 여러분이 따라한다 너무 잘 썼니? 니 거니까 띠 띠 엉쳐 엉쳐도 돼 아니야 엉쳐도 돼 띠 띠 띠 우리 유나 파트를 나빠 그리고 On My Way I'm Just On My Way 여기도 W OK 아니면 I'm Just On My Way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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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I'm Just On My Way 어허 어허 약간 약간 화이팅 어허 어허 귀여워 아허 아허 나한테 하면 음정 떨어져서 채량아이고 이러면 귀엽지 근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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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근데 여러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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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튜드가 딱 있어야 돼요 어허 OK 이걸 먼저 시범 보여드리면 리치가 이걸 보고 숙지를 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절 벌써 다시 한 번 표정도 그래 잠깐만 해야 돼 이걸 정리해서 그러면 천수의 스탑빛 코 알아서 할게 예아 내가 뭐가 됐든 내가라서 할테니까 좀 두걸로 왔나 팝 팝 따빴다 팝 팝 그래 팝이 더 잘 들어갈 거야 팝 팝 잘 들어갈게 어차피 내가 살아 네 네 거니까 안쪽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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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말해버릴지도 놀라시키시다 너나 잘하라고 내 cas 내가 너나 잘하라고 니 ч들이 하면서 시험할 것 아니야 내 내가 봤을때 나 같이 하는거 좋은데 너나 잘하라고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잘하라고만 해야될 것 같은데 너나 너를 아예 노래를 같이 부르면 될 것 같은데 2 aken 그냥 film Das 비지 연습하면 rework 연습생이 우리 미찌의 의견이 왔어 그 유니파트에 좀 이 부분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 좋아 좀 좀 좀 이거를 좀 말고 좀하게 발음해 주셨으면 좋겠어 좀 이거 너무 할 때 진짜 어려웠어 너무 어려워 이건 진짜로 하나도 영양성 없는건데 너무 웃긴거 생각보다 댓글 살려주세요 동물의 때 동물의 포레스트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섬이름이랑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섬이내로 끝나는 단어를 되게 많이 하는거지 그래서 아 여러분 오늘부터 이곳은 후추핸섬입니다 근데 이거 이런데 이거 진짜 좋아 이런거 좋아해 딘섬입니까 그러니까 그 게임에 동물의 그 게임에 섬이름을 지워야돼 지워야되는데 지는게 예를들어 JYP섬입니다 근데 약간의 드립으로 근데 코드가 그쪽이라는거지 아 그러면은 벌스가 아니라 수령꾼은 우리 미미미만 다 같이 할거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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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래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싶어 I wanna b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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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 다 불러 I don't wanna be somebody 아 이거 삼들만 하자 뒤에도 미미미만 그냥 다같이 왔잖아요 내가 100개 중에 하나 봤는데 가수고 필요없고 그냥 우리끼리 떼창하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 미미미를 다 떼창을 하고 삼자는 그냥 그거 부르는걸로 하자 좋아 좋아 I wanna b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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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소로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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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근데 저희가 지금 내는게 다 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잘 조합해서 네 미끼리 할때 보내주신 의견도 수령하여 백백하는거 좋다고 하시네요 그럼 우리 일제정리됐으니까 좋아 우리가 무대하는건가요? 맞아요 여러분도 주인공이에요 믿지가 해야할거 똑같이 하니까 꼭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자 갑시다 그 사장으로서 개인적인 발음은 그 어허랑 오케이에 에티튜드를 좀 섞어줬어요 사장님 그 업무가 너무 많아요 네 업무가 좀 많아요 악덕사장님은 어떻게 했어? 잘하라고 하는거야? 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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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볼지도록 잘하라고 그래 Let's go 미 미 미 오케이 그리고 조금만 하는거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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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흔들건만 자 예진으로 할게요 예진이야 유진 체령 유난 이씨 원어디 워 워 워 예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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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a 조금만 네 니꺼니까 빼빼 백벌나 어허 어허 오케이 잘하라고 고! 오 못할 수 찾아야 돼. 이 음악! 이타 7.2.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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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좋다. 여기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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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미러일아. 아 그 이타 들어갈 때 한 퍼. 빙빙빙 빙빙빙 액션 액션 해야되는데 그럼 2절로 넘어가 볼까요? 액션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괜찮은데 액션을 집중해 주실게요 선생님 말이 너무 굳혀서 안 들려가지고 그럼 여러분 말할 때 회의 예의를 지켜가면서 말할게요 매너는 맥스틱 그러면 1절에서 수업된 것은 까줌을 같이 하시죠 까줌 나머지는 좋아요 까줌을 같이 하는거죠? 사장님이 갑자기 여기가 별도 하나 그릴게요 2절 액션 우선 액션 나머지 한마디씩 예예예 예예 예예 댓글에 우리도 연습심 빌리자라는 댓글로 어...괜찮은 생각이에요 예예예예 액션 솔직히 나는 너무 많은거 같아서 하면 좋긴한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렇게 짧는데 쉬는 구간이 있다? 아... 숨차 댓글에 여러분 딱 하고 있어요 내가 해 하면은 숨어쓰 것 같은데 예예예 어, 하고, 종이 하나 꺼내서 같이 해야돼요 댓글에 너무 좋은 게 있었어 액션 정리에 스팸바위를 넣으면 해 아니면 레디 해 레디 액션 레디 액션 I wanna be me, me, me 레디 액션 오, 괜찮은데? I wanna be me, me, me 한 번 더 보자 레디 액션 이 영업 싸움 어딨어요? 뭐예요? 아, 빨리 침칫한 거에요 100cm 승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쉬고 다녀오세요 레디 액션 자, 같이 한 번 쳐야 되는데 이거 연습해보세요 미 미 미 레디 액션 그러면 레디만 하면 되죠 대치는 거죠 미 미 미 그래 액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액션, 아니 미 미 미 미 레디 액션 미 미 미 레디 액션 미 미 미도 해야 같죠? 어, 맞아 그럼 액션은 안 합니까? 네, 액션은 안 합니까? 아, 여기 응원법 하다가 중간에 무인승차하는 밑집은 있을 듯 안 돼요 안 돼요 무인승차 안 돼요 자, 하고 Don't touch me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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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고 아까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앤오니 원앤오니, 오케이 원앤오니, 오케이 여기 블랄랄라 랄랄라 블랄랄라 해주셔야 돼요 블랄랄라라 블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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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랄랄라가 어려우니까 랄랄라라 랄랄라로 랄랄라로 해주시면 돼요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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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쾌감이 안 되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랄랄라 좋아해요 I wanna be J.Y.P I wanna be J.Y.P 그럼 우리 여기한테 미치 좀 쉬는 시간을 주려고 나올 때 환호를 해주다가 띠 맞춘거지 여러분 이 파트가 뭐냐면요 제 파트 되게 해맑고 밝은 느낌거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 쌓은 느낌으로 해야 돼요 띵 아니고 띵이에요 띵 아직 안 들리지 않아 근데 안 들렸던 거 띵 우리끼리 띵 한 거 아니야? 안보 연습하다가 어찌 될까? 저희가 이렇게 띵 할 때 띵 맞아 그러면 레디 액션 같이 할래요? 아니 아니 왜냐면 닌닌이도 있어 액션 그거는 자유를 할게요 액션 하는 거잖아 아니야 액션 할 사람 해도 돼 상관없어 레디만 해? 그러니까 미 레디 그럼 얘가 액션을 하는 거지 약간 주고받는 거지 잇지가 액션 그냥 약간 킹킹 어 좋아요 오케이 액션은 보통 한 명 해야지 않나요? 알겠어요 레디 액션 레디 감독님이 카메라를 그러면 레디를 머리가 띵 하시대 어떡해 그 다음에 라라라라라라라라 가줄래요 데뷔하자 미치들아 띵 이게 띵이 미스에 나오거든 띵이 미스에 나오거든 띵이 미스에 나오잖아 그래서 띵은 비즈니스만을 다 같이 할까 띵을 할지 띵을 할지 앞에만이 비즈니스 하는 거 어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 뒤에는 띵 띵 아 좋아 이거 회사 보고서급 외울 거리라고 하시네 띵 그러면 이거지 비즈니스만 끼 어 미치되기 생각보다 힘드네요 아니에요 이게 노래를 듣다 보면 잘한다 띵하고 여러분 힘들어야 그만큼 보람이 있고 우리 댄프 때는 강한 팀이 나지? 중구이 당당 중당당 하길보다 숙지가 안돼요 미치는 자켓 촬영 언제 해요? 미치는 자켓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다다음주라고 들었는데 우리 우리 댄프가 똑같으니까 그 댄프 들어가잖아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 저희가 그 이게 앤 카운트 박자에서 골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인데 그걸 미치가 앞에서 해주는 거지 카운트를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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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포 원 앤 언니 äh 공복이 길어 해가지고 공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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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예진 언니 진짜 공복 유진 원앤올린 미 좋아 누가 논매라 반대라 아니면 노매라 그게 나을 것 같아 솔직히 한성도 하고 이걸로 하려면 나는 힘들 것 같아 사회생활을 하라고요? 사회생활을 다 좋다고 해야 되는데 공연 안 할 수도 있잖아 사회생활을 하는 건 미술인 거지 응원하기 무서워서 안했어 땡은 그냥 한성만 하고 왜냐면 층을 보는거야 솔직히 나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성 나오는 거 그냥 멍하니까 좋아 좋아 땡브 때 이름으로 차는 사람도 있구나 이름? 함성을 제가 봤을 때 함성을 처음에 넣고 감성하세요 땡브에서 이름 한 번 하시겠죠 보통 아이돌 그룹은 땡브 때 이름을 한 번 더 불러 아 진짜? 함성을 하면서 한 다음에 이때가 딱 이름 들어갈 때야 예지리아류진 그러면 거기 없대? If you feel me 터뜨딩 업은 같이 해주면 안 돼? 하고 이거 하고 여기로 예지리아류진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니까 땡브 땡 감상하고 싶어요 밑지 개인 분량 좀 줄여줘 제발 우리 밑지 개인 분량 그러면 밑지에게 휴가 이름 안 넣어도 괜찮아요 밑지에게 휴가를 주자 그러면 땡브 다 안 하고 몇 명은 더 하고 싶어하고 몇 명은 안 하고 싶어하고 수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그 땡브 나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유진이 딱말을 이게 좋거든 그 목소리가 나 좀 묻히는 것보다 그걸 하고 Turn the speed up 이때 Turn the speed up을 같이 해달라는 거 어때? beat up 나만 하든 Turn the speed up을 같이 해달라고 얘들아 돌자 돌자고 땡브 때 해이 하고 싶대 돌자 둥둥둥둥둥둥 해이 어? 좋다 해이 좋다 근데 나 진짜 힘낼 것 같아 해이 네 딱 한 네 번 나올거야 네 번 나온다 그럼 해이 해이를 다 해줘 해이 좋다 해이 굉장히 좋아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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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좋아 레연님 без olun 둥둥둥둥둥둥 나만 여기 어 근데 완전 한성 완전 한성 와 와 근데 이거를 정말 같이 느끼게 했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지금 상상했는데 너무 에어새이 딱 퍼지면서 미지가 와 해주는 버프탈 거 같아 채린이 놀라서 미지가 걱정해주는 보고싶어요 미지 미미미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다 같이 부르기로 했죠? 맞아 떼창 가자 내가 봤을 때 땜보부터 3절이 했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 3절 때는 미미미 안 하죠? I wanna be 미미미 빼고 떼창 가자 좋아요 이때는 각자 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퍼퍼스가 목표에 갔으면 좋겠어요 좋았어 그럼 한번 해볼까? 좋아 I got it 우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도 보고싶어 진짜 미지 많이 요즘 활동하면서 너무 보고싶어요 진짜로요? 저희끼리도 얘기 많이 해요 저희끼리도 아쉽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뭔가 꽉 차고 보고싶어서 어떤 분이 레디만 빼달래요 진짜 못하고싶어 왜? 왜 힘드신가고 한번 의뢰해보고 너무 힘들더라 좋아 어차피 해설점을 못하면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마지막 아 힘들다 나 왜 안되지 예진 리안 유진 최량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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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까정 팍 팍 팍 우와 더 우리 그냥 하나 니꺼니까 빼 빼 백번만 어허 어깨 잘 알아 고 잘 알아보셨는데 잘 알아보셨는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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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이리 이리에서 빨리 들어가게 The lines of me Don't touch 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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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and on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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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Sing The lines of me The lines of me Me, me, me The line Me, me, m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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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우리 안 하고?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b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be me I wanna be me, be me 근데 우리가 IT 때는 이게 수렴 마지막 부분에 할 시간이 있었는데 여긴 없다 미치 보컬 트레이닝 시켜달라 그럼요 그러면 조금 우선은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액션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레디드 보다는 액션만 하는 것 같아요 레디가 너무 핵심이 어렵다 레디 어렵다 우리도 못 들어갔어 액션 괜찮아요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깝다 그래도 승진은 시켜드리죠 아이디어 너무 좋지만 저희 남에서도 과장님 컴판 네 그러면 레디 빼고요 여러분 액션 이렇게 할게요 액션 그러면 이렇게 저희의 네 이거는 언제까지나 저희의 의견이고 또 추후에 인턴님들께서 내주신 아이디어랑 인턴이 합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은 우리 지금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으로서 이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추후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저희가 여기다가 수정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해봤을 때 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싶은 걸로 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은 저번처럼 우리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미찌께서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빨리 보여줬다 심심하시죠? 미찌 저희 이거 미찌 앞에서 앉은 정말 한 번도 없어요 빨리 미찌 앞에서 하고 싶다 근데 나랑 다르게 야 잘 만든 것 같아 발성 역마로 가신다네요 좋아요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지었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회의 사안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워너리 응원법 만드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다들 이제 해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퇴근? 네 사장으로서 퇴근하게 해드리죠 미찌도 퇴근 그리고 미찌 우리가 나중에 이거 올려줄테니까 연습하고 어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솔직히 지금 정신없죠? 우리 네 그 정리를 해서 보기 쉽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사장님 오늘 사장님께서 해주세요 네 그거 제가 그 미래 끈을 한 번 좀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 하고 미찌이 기다려야 할까요? 네 네 멋있게 사장님이시잖아요 멋있게 사장님이시잖아요 사장님 멋지 가자 그래 가자 네 미찌 미찌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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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